안녕하세요 현재 화면에서처럼 창궁에 녹수리가 날아가도록 이렇게 두 화면을 합성해서 크로마키로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창궁의 독수리가 멋지게 비행을 하고 있군요. 크로마키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파워디렉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트에 들어가겠습니다. 파워디렉트는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에서 파워디렉트 검색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파워디렉트를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하면요. 저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미리 프로젝트 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새로 프로젝트를 하려면 새 프로젝트라고 아래쪽에 있죠.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세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요. 위로 올려버리면요. 그 밑에 보면 여기 설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 모드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설정이 있어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터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프로젝트 이름이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입력을 합니다. 터치해서 크로마키 파워디렉트 크로마키라고 쳐볼게요. 파워디렉트 크로마키 자기 인물디를 쓰면 돼요. 그렇게 쓰고서 완료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면 비율은 프로젝트 화면 비율은 16대 9로 하겠습니다. 16대 9로 터치하겠습니다. 16대 9로 터치해서 그러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전에는 없던 것인데 가로 모드 세로 모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파워디렉터에서 16대 9로 할 때는 가로 모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로 모드를 터치합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 메시지를 다시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보기 싫으면은 이것을 표시하지 않는 데에 체크하면 됩니다. 제가 가로 모드로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여기 비디오가 있죠. 비디오가 있는데 영상 소스에서 여러 가지 동영상을 받아올 수 있잖아요. 저는 이미 다운받은 것을 활용하겠습니다. 영상 소스에서 다운을 받으면 아래쪽에 다운로드 함이 있죠.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미 받아놓은 다운로드 함으로 가겠습니다. 다운로드 함을 터치합니다. 터치려면 제가 이렇게 다운받은 것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창공 하늘 하늘 비디오를 다운받은 이것을 터치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가 생겼죠. 플러스 더하기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은 타임라인에 이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 위에 왼쪽에 상단에 보면 뒤로 가기 화살표였죠. 이것을 터치해서 뒤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다시 그 다음에는 독수리 영상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독수리 영상을 가져올 때는 타임라인의 두 번째에 와야 되거든요. 두 번째에 와야 될 때는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이것을 터치해야 돼요. 레이어를 터치해야 됩니다. 레이어를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비디오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비디오를 봐야 되는 게 이 비디오라고 했죠. 비디오 이것을 터치합니다. 비디오를 툭 터치해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보시면은 영상 소스라는 게 있어요. 이 영상 소스를 터치를 일단 한번 해볼게요. 터치하면은 여기에 상단에 보면 셔터스닥이 있고 아이스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쭉 밀면요. 왼쪽으로 밀면은 이와 같이 아이스택 그 다음에 아이스택 프로도 있고요. 아이스택 프로도 여기 나오죠. 아이스택이 있고 아이스택 프로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공짜로 쓸 수 있어요. 일단 픽사베에 있죠. 여기에서 검색을 해서 영상을 찾으면 되죠. 그런데 저는 이미 거기에서 영상 소스에서 다운받아 놓은 동영상 함인 다운로드 함으로 가서 독수리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함을 터치해서 쭉 보면 독수리를 몇 개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 독수리 받아 놓은 그것이 어디 있냐면 이 동영상 함인은 요겁니다. 아까 보여준 것이 요 동영상입니다. 요 동영상을 툭 터치해서 터치하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되는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보면은 화면에서 두 번째 타임라인의 두 번째 레이어에 왔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화면에서 아래쪽에 요 조절점을 이용해서 아래쪽의 조절점을 이용해서 화면을 좀 크게 저는 키우겠어요. 조금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보면은 이 색깔이 독수리의 배경색이 초록색이잖아요. 이런 초록색일 때는 이 초록색을 없앨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배경색이 그린이나 블루 하늘색일 때는 이 색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없애고 그 대상만 독수리 같으면 독수리의 대상만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러같이 크로마키 된 동영상을 가져오면은 크로마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게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선택이 되어 있어요. 독수리가. 여기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 왼쪽으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쭉 보시면 여기에 크로마키 사용이라는 게 보입니다. 여기 크로마키 사용이 보이죠. 이걸 터치합니다. 크로마키 사용을 터치합니다. 이걸 탁 터치하면요.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파워 디렉터에 쓴 크로마키를 적용하려면은 여기 색 선택의 스포이드 있죠. 이것을 먼저 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걸 딱 터치한 다음에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이런 스포이드가 딱 생겨요. 이 스포이드를 크로마키 할 이런 색의 가장 대표적인 색이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돼요. 갖다 놓자마자 이 색이 빠집니다. 손을 좀 떼겠어요. 탁 떼면은 이렇게 여기 아까 초록색이 다 빠져나가 버리지 없죠. 그리고 독수리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서 색 선택해서 여기 초록색을 선택한 거예요. 일단 범위는 지금 이제 13인데 이것을 옮겨서 이렇게 좌우로 옮겨서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어요. 범위를 넓게 잡는 거죠. 초록색을 범위를 넓게 잡아서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 없이 화면에 잘 크로마키가 되면은 13에 그대로 둡니다. 저 13에 그대로 둡어요. 다음이 T제거 있죠. T제거 이것은 T제거는 화면에서 어떤 이런데 무슨 T가 있다든가 이런데 T 어떤 오점이 있을 때 그걸 없애는 겁니다. 이게 20까지 돼 있는데 이것도 이것을 이동시켜서 이렇게 범위를 넓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범위와 T제거는 여기에 있는 범위와 T제거는 손 대지 않아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뒤로 가게 합니다. 저 위에 상단에 보세요. 우측에 좌측에 보면은 뒤로 가게 화살표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여기에 독수리가 있고 창공의 뒤에 배경색이 빠졌죠. 그리고 이 독수리를 지금 짧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가 짧았냐면은 이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복제로 해보겠어요. 복제는 이렇게 가면요. 여기 복제라고 있어요. 복제 여기 복제라고 있어요. 여기 이 부분에 복제라고 있어요. 이 복제를 터치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정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좌측 상단의 뒤로 가기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했어요. 여기서 제가 프레이 해보겠어요. 프레이는 오른쪽에 화살표 이거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렇게 터치하면은 독수리가 이렇게 창공을 나르는 아주 멋지게 비상하는 모습이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복제를 했으니까 좀 짧은 동영상은 여같이 길게 복제를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계속 날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을 주어서 이 크로마키 된 동영상을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주면은 더 자기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 파워 디렉트에서 크로마키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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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